16호 태풍 윈들렌은 지금은 매우 강이지만 초강력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을 직격으로 맞으면 건물이 붕괴될 정도의 에너지이므로 최대한 일본에서 거리를 두고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4일 이내에 일본 도쿄를 지난 이후 온대의 저기압으로 태풍의 역할은 다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많은 일본 매체들은 속보로 16호 태풍 민들레의 경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민들레를 이렇게 일본에서 속보로 다루는 이유는 매우 강한 세력이 예상되었던 태풍 민들레가 예상보다 점점 위험한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16호 태풍 민들레는 2013년 10월 초에 일본 열도를 스치고 지나갔던 26호 태풍 위파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2019년 하비기스와도 비슷한 태풍 진로와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98명, 재산피해는 약 17조라는 엄청난 피해를 줬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와 태풍 위파와 하기위스의 궤적이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늦가을에 발생하는 강한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일본은 16호 태풍 민들레에 대하여 일본은 간접 영향권이라고 예측을 하였었는데 일본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정정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찬투와 16호 태풍 민들레 모두 한국으로 치고 올라오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경로를 바꾸면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16호 태풍 민들레가 먼 바다에서 북상하면서 제주도 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강하게 덮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는 약한 저기압이 위치하고 동해북부 해상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는 시간당 60km의 속도로 동진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대기 하층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약화되면서 유입되고 있어서 한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